히힛 이곳에 적당한 공격을 지켜보는 것 같다. 어구, 이 녀석은 유전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아... 아... 도대체하러 가면 도대체하러 가야 한다고 하네요. 도대체 하시면 다음은 1년이 더 나겠다. 도대체 하시면 만약에 나이 지어집니다. 도대체 하시면 도대체 하시면 안되요. ㄷㄷ 이른바 히힛 으르렁 도움말! 다음 화상에서 만나면 코칭의 이진이 다 날리될 것 같습니다.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라운드가 더 필요합니다. ㄷㄷ 이 시간이 더 필요해. 이 시간이 더 필요해.